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먼저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들어갈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일곱 나팔은 크게 두 덩어리로 재앙이 구분된다고 했어요 1번 나팔서부터 4번 나팔까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거의 천체에 관한 재앙으로 묘사되어 있죠 사람의 직접적인 재앙은 아니에요 천체에 관한 재앙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 자연에 대한 재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크게 두 번째는 다섯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입니다 이게 크게 두 번째 재앙 덩어리인데 세 개, 네 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지난주 다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덩어리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다섯 번째 나팔은 크게 두 번째 덩어리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중에 2- 몇 번입니까? 2-2번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12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잘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난주 공부한 다섯 번째 화를 얘기합니다 그 화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므로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남은 겁니까? 그렇죠 두 번째 덩어리에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몇 사람이 흔들거려요 눈이 뭔 소린가? 배고파 죽겠는데 아 전 복사님 하여간 단순한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은사가 있어 그런가요? 오늘 설명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 마지막 연약한 형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 일곱 나팔은 몇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번서부터 몇 번까지죠? 옳지 두 번째 덩어리는 다섯 번째 나팔서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개와 세 개로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덩어리입니까? 두 번째 덩어리입니까? 두 번째 덩어리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은 겁니까? 두 개가 남은 거예요 12절이 그 얘기예요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다섯 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몇 번째라고요? 그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자 13절을 볼까요? 맞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좀 미묘한 문제가 뭐냐면 13절에 재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의 부제가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재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음성이에요 재단의 음성 재단에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의 정체를 해석하는 게 오늘 내용을 정확히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음성이 어떤 해석가는 이게 사탄의 음성이다 또 어떤 해석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천사의 음성이다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그냥 성경을 그런 설명 없이 읽다가는 이게 확 헷갈리죠 특별히 저 신천지 집단 같은 데서는 이런 해석에 엄청난 혼란을 지금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설명해요? 이건 혼란이랄 것까지도 없어요 너무 엉터리 해석이니까 좀 속상하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런 식으로 난도질을 하나 속이 상하죠 자 13재를 다시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여기 내는 누굽니까? 반모섬에 유비되었던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네 뿔에서 뭐가 납니까?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죠? 큰강 유브라데는 뭐고 또 천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결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놔주래요 이것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같이 가서 보십시다 우선 문제는 이 음성이 문제예요 이 누구의 음성이냐? 그것만 밝혀내면 우리는 나머지 해석은 자동적으로 정확한 대입구를 따라서 결론에 쉽게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재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좀 볼까요? 6장 여기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재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바로 이 재단입니다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재단은 누구의 재단입니까? 하나님의 재단이에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3절 8장 3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올라가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금재단은 마땅히 당연히 누구의 재단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재단이에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 들리는 음성은 사탄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9장을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요 이 음성은 당연히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의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음성이 들리긴 들렸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의 손으로 큰강 유부라데에 경각한 내 천사를 모아주라 하네 앞을 잠깐 보십시다 무슨 강이 나와요? 큰강 유부라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국경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강 이름이 뭡니까? 압록강이에요 또 하나 더 갖다 붙이자면 두만강, 압록강으로 가를 수가 있어요 저 북쪽 압록강 하면 벌써 거기는 우리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갈라놓는 국경에 해당하는 무슨 강이 흐르죠? 압록강과 두만강이 흘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와 유사한 상징의 강이 유부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이 유부라데는 그 북쪽 정확한 방향은 북동쪽이에요 그런데 대충 그냥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 북쪽에 어떤 나라가 항상 존재해 있었는가 아닌 열강이 그 자리에 잡고 있었어요 유부라데 강 건너편에 그 열강이 주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도 등장하는 또 성경 측에도 성경의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아수르, 바벨론 또 하나가 뭐죠? 페루시아 바사메데 제국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위치가 거기가 아니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페루시아, 아수르, 바벨론 전부 북동쪽 지역에 유부라덴 강을 접한 북쪽 지역에 존재하고 상존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 또한 아수르였습니다 페루시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적인 제국을 통해서 항상 어느 민족을 키우고 기르고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막대기로 열강들을 들어 쓰시곤 하셨습니다 참 역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제를 다시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부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지금 이 천사의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뭔가 매여 있고 결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로 한번 직접 건너가 봅니다 이사야서 8장을 다 여세요 자막 없어요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서 8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5절서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5절서부터 자 찾으셨으면 아멘하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샬로아무를 버리고 거기 보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어요? 신로아무를 버리고 이 신로아무를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물을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문학적이고도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버리고 뭘 찾아 떠났는가 하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다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자 그냥 이거죠 자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열강들이라는 막대기를 역사 속에 채찍으로 만들어들 때마다 항상 그 한복판에는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신로아무를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숭배를 상징하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무슨 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했는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확하게 유브라데 강 북쪽 지역의 위치에 있는 어느 나라를 듭니까? 아수르를 들어요 들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을 보십시다 흘러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만웰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임만웰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으시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책임을 맡아있던 천사를 놓아서 풀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게시록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 네 천사는 사실상 타락한 천사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박했다고 썼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말은 시적인 표현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난 너의 노예야 난 네 노예야 그러면 정말 노예살이 한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한테 메인 몸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말은 이놈들이 나쁜 천사고 타락한 천사인데 묶여 있다가 잠시 잠깐 노임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는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심부름을 하고 명령을 수정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된 걸로 묘사했죠? 결박된 걸로 묘사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풀어놓기 위해서 뭘 위하여?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숙청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풀어놔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킨다고요?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에 담당했던 네 천사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박에서 노임을 받아 통제에서 노임을 받아 아수르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불도가니 역사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록만 봐서 전부 하나의 만화의 한 컷의 그림 같고 또는 여러 가지 수사적 묘사가 많으니까 그림 언어가 많으니까 얼핏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를 어떤 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전체의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까지 선지자의 글들 속에서 지지하는 해석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이사야의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어느 나라를 들었어요? 아수르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누구의 지금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맨 파워가 있고 달러 파워가 있어도 그 통제권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종말적 시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제국이 뜨고 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오늘 게시록 9장으로 돌아가서 맞아보십시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연월 1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활동은 누구의 통제 아래 철저히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철저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앙을 주고 말고 싶은 대로 멈추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아수르를 들어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심판의 재앙이 다섯 번째 심판부터는 누가 대상이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멸망입니까? 부분적 멸망입니까? 예 아직도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주로 누구에게 내리는가 하면 앞서도 재앙의 리스트 속에 확인한 바와 같이 이것은 성도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있지 않던 인생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죠 이제 볼까요? 그 말이 사실인가?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앞을 보세요 이 재앙의 그림이 뭘로 지금 등장하는가 하면 천사가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마병대가 소개됩니다 마병대 말을 탄 기병대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2만만이 2만만이면 얼마입니까? 2만에다가 만을 곱하는 거죠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때 한 나라 인구도 그 정도가 안 될 텐데 2만만 말이 돼요? 항상 게시록은 일관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문외적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도 많다라는 말을 숫자적으로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아빠 얼마나 좋아해? 억만큼 좋아해 그러면 아빠 좋아하는 걸 수치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표현을 하려면 수치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2만만이라서 2억을 얘기하는데 그때 세계 인구를 탈탈 털어도 2억이 될까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많다 그 뜻입니다 많다 그걸 2만만이라는 표현으로 제곱의 숫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신약에 우리가 봤던 전신갑주의 내용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호신경이 등장을 해요 유황빛 호신경 호신경은 우리 교회로 날 때 마지막 시간에 에베스 6장 전신갑주를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잊었겠지만 호신경이 뭐 하는 거예요? 호신경 가슴에 방패용 무기죠 가슴을 막는 거예요 가슴을 막는 건 뭐죠? 왜 가슴을 막아요? 항상 여기는 의의를 얘기해요 의 진리 그래서 오늘 이 마병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지향이 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은혜와 복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떡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 남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로 심판과 구원이 명확관하게 이미 갈라진 거라고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그래서 갖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뭐가 나옵니까? 유황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봤던 그림이죠?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 전에 그 집 가장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안 했나요? 누누이 전달했지만 그 롯의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먼지라고 말이에요 먼지처럼 여겼더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먼지처럼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내내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깜깜함의 징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말씀이 기기울이지 않는 진리가 덮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같이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사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다 묶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절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 언드라인 하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은 손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자기 손으로 한 일입니다 그 손으로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대로 자기에게 먼 먼 훗날 마치 부메랑을 휙 던지면 궤적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듯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보다 더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 땅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부가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게 누적되고 싸우고 잉여되어 왔던 결과물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와 탐욕 전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의 결말을 지금 민족이 그대로 부끄러움으로 뒤집어 쓰고 있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 잘못한 결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집안 죄송하지만 저는 어느 정당 저는 예배당이에요 저는 항상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늘 예배당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화병이 났어요 화병이 그냥 TV만 보면 화가 나요 이게 어떻게 정말 이게 나라냐 그 말이 너무 맞아 맞는 게 너무 맞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맞아 이게 나라냐 도대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온 국민을 갖다가 세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참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니까 정말 백성들끼리도 얼굴 볼 낯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 만나 그런데 이 전부 어디서 어디서 잉여된 결과물들입니까 저 자신부터 부끄러워 손으로 행한 일이에요 이게 손으로 행한 일 하나님을 순결하게 순전하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부터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명목은 뒤집어 쓰고 있지만 교회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신자라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속은 전부 뭐예요 손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강한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그럴 듯한 거 좋아하고 거기에 인생에 몰빵을 하고 말이죠 설교를 들으려면 이런 비여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먼 훗날 몇 월 몇 시에 일어나는 무슨 영화 예고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거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아니군 뭐겠어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아닙니까 손으로 행하는 일 철저하고도 무서운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교묘하게 가리고 위장해서 그렇지 우상 숭배 많습니다 이거 다 털어내야 돼요 다 털어내고 정말 십자가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만 남는 한국교회 예수만 남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가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더럽고 혼탁스러워요 그럴 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민족은 나는 말씀의 강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생일을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생일을 붙들 때 거기에 드디어 기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거기에 은총의 물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힘내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3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